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드 역사관사 김중웅입니다 캐스트로 정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자 3월 학평을 앞두고 나서 목표 그리고 과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일단 3월 24일날 여러분 학평을 보게 되죠 그 3월달이 이제 곧 시작이 됩니다 3월달이 시작이 되면 여러분 마음가짐이 어떠하냐면 꽃피는 봄이 오네 좀 있으면 벗고 싶이겠네 마음이 싱숭생숭하겠네 부터 시작해서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구나 뭔가 확 와닿는 그런 느낌이 들 겁니다 왜냐면요 겨울방학 특강기간이 끝났고 이제 정규강자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고3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학교를 개학하게 되니까 새로운 반 새로운 담임선생님 그리고 진짜 본격적인 고3 라이프가 시작이 되고 혹시나 이제 한 번 더 하시는 분들이나 여러 번 수험생활 하시는 분들은 작년 재작년 그 이전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구나 하는 그런 마음에 부담을 갖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실상 시작이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요거 뭐예요? 사실상 지난 겨울방학 동안에 내가 어떻게 공부했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3월학평이라고 하는 거는 겨울방학 동안에 여러분께서 공부하신 방법이 나한테 잘 맞는 방법인가? 내가 이렇게 공부하는 게 맞는 건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지난 겨울방학 때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내용에 대한 점검을 하실 때 제가 제목을 뭘로 했어요? 목표 그리고 과정이라고 했죠? 일단 목표 설정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한 번 해볼게요 보세요 자 목표입니다 여러분 혹시 공부하는 목표가 있으세요? 자 우리가 이제 수능을 잘 보고 또는 뭐 수시를 잘 해서 대학을 잘 가는 게 목표입니다 이제 수험생 입장이니까 그럼 어느 대학의 어떤 과를 목표로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그 구체적인 목표가 있으세요? 어떤 친구는 무슨 무슨 대학교 무슨 무슨 학과 이사 한 번 갈 겁니다 무슨 무슨 대학교 무슨 무슨 학과 어디 어디 갈 겁니다 분명하게 정해놓은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제가 이제 아이들을 만나고 얘기를 해보면은 실제 그런 구체적인 목표가 조금 이제 두리뭉실한 친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저는 공부를 하다가 수능을 요 정도까지 잘 보면은 저는 요 정도 대학 가고 싶어요 만약에 제가 수능을 진짜 잘 봐가지고 요 정도 나오면은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럼 너는 진로가 뭐니? 물어봤을 때 어 구체적인 건 아직 못 정했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19, 20살 이제 막 성인이 될까 말까 하는 친구들한테 인생 전반에 대한 목표를 정해라 이거 너무 잔인하잖아요 목표 설정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고 학교 다닐 때 맨날 공부만 하라고 해놓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탐구할 기회도 안 주면서 목표 설정하는 게 참 힘든데 여기는 수험생들이 모여있는 사이트고 그리고 수능을 잘 보고 대학을 잘 가기 위한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목표 설정은 꼭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고요? 볼게요 자 현재의 실력이 7에서 8 정도 되는 친구가 있다고 칩시다 이게 어떤 기준인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냥 7에서 8 정도 되는 실력인 이제 뭐 김종훈이라는 친구가 있다고 칩시다 어떤 친구가 있는데 목표를 10으로 설정을 했어요 이 친구가 조금만 더 열심히 노력하면 10까지는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좋아 나는 지금 7에서 8 정도인데 나는 목표를 10으로 해야지 좋았어 열심히 해야지 정말 열심히 합니다 정말 열심히 해서 막 정말 규칙적인 생활하고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막 명상도 하고요 잠들기 전에 막 스트레칭도 하고요 컨디션 조절도 하고요 정말 잘해서 달성률 100%입니다 결과값 12에 나오겠죠 이 달성률 100%라고 하는 것 자체가 7에서 8 정도 되는 친구가 본인이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세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요 정도만 노력하면 난 100% 할 수 있어 근데 이 똑같은 실력의 7에서 8인 친구가 만약에 목표를 30으로 잡았다 칩시다 꽤나 높죠 어떻게 보면은 현실적으로 아 내가 저거 할 수 있겠어? 아휴 안 돼 아휴 나는 안 돼 이런 정도의 목표를 이제 목표값을 정해다 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합니다 똑같이 열심히 했어요 근데 달성률이 100%가 안 나옵니다 70%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결과값이 21이 나왔네? 그렇잖아 21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10의 결과값과 21의 결과값이 나왔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목표를 조금 더 욕심내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고요? 지금은 3월달이니까 이제 시작을 하는 입장이니까 본격적인 시작을 앞두고 있는 여러분들께서는 목표를 분명히 정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가다가 어? 이거 아닌가 보다 이쪽인가? 어? 이거 아닌데 어디였더라? 헷갈릴 때가 옵니다 분명히 옵니다 아마 경험이 있으신 분들 한 번쯤 겪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중간에 뜨거워지는 여름이라든가 내 컨디션이 굉장히 저하되는 어떤 시점이 분명히 옵니다 반드시 슬럼프는 와요 근데 그걸 얼마나 이제 잘 극복해내느냐 얼마나 조금만 겪고 극복해내느냐 그 가장 결정적인 기준 중에 하나가 뭐다? 목표가 분명한지 분명하지 않은지입니다 나중에 정말 힘들고 예를 들어 뭐 코로나가 걸리고 너무 독감이 걸리고 몸이 힘들 때는 다 하기 싫거든요 그럼 목표가 흐지부지 됩니다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아 그냥 점수 맞춰 갈래 아 너무 힘들어 아 나 못하겠어 이런 친구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러니 애초에 지금 3월달이잖아 애초에 나의 분명한 목표를 정해놓으세요 정해놓으시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면 됩니다 목표와 관련된 이야기 이렇게 보시면 아 분명한 목표를 내가 설정해야겠구나 조금 와닿았으면 좋겠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과정과 관련된 이야기도 한 번 봅시다 이 과정이란 말은 제가 왜 꺼냈냐면 우리 3월달 학평입니다 3월이에요 3월 3월당 학평을 보고 나면 결과값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결과값을 딱 받아들자마자 일단 여러분이 기분이 좋건 나쁘건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건 그건 인정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사람인데 결과값을 보고 잘 나왔어 아 나 잘 안아보다 잘 안 나왔어 아 왜 안 나왔지 막 짜증나고 그럴 수 있어요 아 그건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과정이잖아 여기서 나오는 결과값이 3월 학평의 결과값이 여러분들의 대학 입시를 결정짓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피드백으로 삼아야 돼요 내가 만약에 3월 학평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았다 그러면 결방학 때부터 공부했던 방법적인 측면을 다시 한 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를 했는데 이렇게밖에 결과가 안 나왔다고 왜지 공부 방법이 잘못됐나 내가 생활습관이 잘못됐나 나랑 잘 안 맞는 공부 방법인가 이런 거를 피드백을 받는 과정으로 보시는 겁니다 과정으로 결국에는 이러한 과정 과정 과정이 쌓여서 여러분들의 최종 결과값 즉 수능 점수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대학 입시를 결정하는 건 3월 학평이 아닙니다 물론 3월 달부터 너무 좋은 결과값만 나올 수도 있지 너무너무 땡큐죠 너무너무 이상적이죠 하지만 우리 인생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3월 학평 이게 잘 안 나왔다 좌절하지 마세요 피드백 하시면 됩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고 내가 겨울방 어떻게 보냈는지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아무도 몰라요 본인만 압니다 본인이 스스로한테 물어보세요 나 진짜 열심히 했나? 내가 이렇게 집중할 수 있었나? 내가 이 공부할 때 여기다 얼마나 많이 투자했었지? 본인이 알고 있어요 본인께서 피드백 하시면서 3월 학평을 과정으로서 정말 탄탄하게 다지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목표 과정 너무너무 중요하죠 가장 중요하고 그렇다면 목표랑 과정 말고도 중요한 게 또 있을까? 있지요 있습니다 애초에 초장부터 꼭 갖고 있어야 되는 것보다 긍정의 힘 빠밤 읽읍니다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 긍정의 힘 제가 마구마구 드리고 있잖아요 긍정의 힘을 믿으세요 할 수 있다라고 믿는 순간 진짜 시너지는 올라갑니다 제가 꽤나 좀 오래전 벌써 오래전이죠? 제가 겨울방 1월달로 기억하는데 제가 대남웅이라고 하는 캐스트를 찍었어요 그 후속 캐스트를 PPT는 어느 정도 만들어놨는데 아직 못 찍고 있습니다 얼른 찍을게요 얼른 찍을 건데 긍정의 힘을 믿으세요 할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주변에서 하는 이야기 중에 나를 힘들게 하고 부정적인 이야기가 있으면 그냥 흘려들으세요 그리고 만약에 좋은 얘기를 듣고 싶은데 좋은 얘기를 못 듣는다 오시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인간 친구들은 실제 물론 오늘도 누가 찾아왔고 찾아오신 분들이 있지만 실제로 만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저를 알지만 저는 여러분 잘 모르잖아 그냥 편안하게 쓰시면 됩니다 편안하게 찾아오세요 마구마구 긍정 열매와 긍정의 힘을 보내드릴 테니까 믿으세요 긍정의 힘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걱정되는 게 있죠 아니 그러면 한국사는 어떡하지? 한국사는 어떡할래요? 아니 한국사도 봐야 되잖아 그러면 한국사 공부 어떻게 하냐고요? 아 굉장히 부끄럽긴 한데 이거 보시면 돼요 이거 보시면 됩니다 제가 커리 이름을 바꿔서 즐거웅 이렇게 해서 즐겁다 즐거웅 한국사 이렇게 했거든 현장 버전이 오늘 날짜 기준 오늘 날짜로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이제 종강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현장 버전으로 찍었고요 총 24강짜리입니다 아 선생님 바빠 죽겠는데 무슨 한국사를 24강씩이나 듣습니까? 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한국사는 아 자꾸 그렇게 돼서 너무너무 속상한데 너무나 아쉬운데 한국사가 뭐 뭐 미루는 과목이니까 밥 먹을 때 보세요 밥 먹을 때 식사 시간에 이럴 때 보시면 되는데 부담스럽다 그러면 이게 올해는 4월달 넘어가야 제가 찍을 건데 작년에 찍은 것 중에 9강짜리가 있어요 이게 아직 폐강을 안 시켜놨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패스가 있으시거나 하신 분들은 9강짜리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교재를 구매하든 안 하든 어쨌든 칠판 한 판에 모든 걸 다 담아냈기 때문에 그 칠판 판서에 나오는 내용들을 그냥 밥 먹으면서 보시면 돼요 이동하면서 보시면 돼요 뭐 지하철이나 차 안에서 보시면 됩니다 한국사에다가 시간을 따로 투자하기에는 너무너무 아까운 과목이죠 그죠 다른 과목이 너무 급하니까 그러니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요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앞에 있는 현장 버전은 이런저런 재밌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서 저의 첫사랑 이야기나 각종 썰들이 등장하니까 밥 먹을 때 편안하게 재밌게 보시고요 혹시나 정말 좀 압축해가지고 내가 한국사랑 한번 정리하고 싶다 요거 추천드립니다 추천드려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제 강의를 소개하니까 되게 민망하긴 하네요 근데 강의 아닌 다른 거는 소개할 때 별로 민망하지는 않아요 짜잔 캐스트에 가셔가지고 메가 캐스트에 가서 통일이라고 검색하시면 반전시켜서 제 얼굴이 좀 무섭게 생겼네 짠 이러고 있는데 접니다 저예요 검색하시면은 우리의 선언 통일 1, 2, 3, 4, 5가 나옵니다 해서 1. 통일 첫걸음 2. 칠선안복공동설명 3. 남북기본합의서 4. 서울 불바다 요건 안 봐도 돼요 뭐 이 제목이 재밌을 것 같아서 보겠지만 5. 1차 남북정상회담 제가 장담컨대 수능 또는 학평 마지막 문제나 19번, 20번 요쯤에 통일에 대한 문제가 나올 거거든요 통일 문제가 나올 때 칠선안복공동설명 남북기본합의서 그리고 여기는 1차 남북정상회담 나옵니다 셋 중에 하나 나올 거예요 그러니 공부할 땐 되게 재미없고 그렇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공부하는 것 같은데 캐스트를 보세요 캐스트를 보시면은 자연스럽게 맞출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캐스트 강력 추천합니다 제가 캐스트를 되게 많이 찍어놨는데 이거 도움 돼요 도움 된다고 정말입니다 하나만 더 여기 캐스트 중에서 얘들아 거시적으로 보는 문학사 미시적으로 보는 한국사 이렇게 해서 엄성경 선생님이랑 같이 하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하는 걸 제가 2021년도에 찍어놨거든요 그래서 민주 검색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요거 뭘 얘기한 거냐면 4.19 혁명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근데 4.19 혁명과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캐스트로 풀면서 이승만 정보에 볼 수 있는 모습들을 제가 이제 판사하듯이 수업하듯이 써놨거든요 예전에 요 캐스트를 재밌게 봤는데 그 캐스트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제가 맞췄어요 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실제로 도움되는 캐스트입니다 물론 요거뿐만 아니라 더 많죠 더 많아요 지금이야 댓글이 삭제됐지만 실제로 도움됐다는 친구도 꽤나 많았거든 한 번쯤은 보세요 수업 보는 시간 아깝다 캐스트 도움되는 거로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한국사가 불안하지 않게 어느 정도 점수가 계속 나올 수 있어요 아셨죠 요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음 이제 마무리할 건데 다시 한 번 얘기합니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시고요 그리고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남들이 시키니까 하는 거고 누가 하니까 나도 하는 거고 안 돼요 진짜 가고 싶은 그 간절한 목표가 있어야 되고 목표를 설정할 때 가슴 설렘은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 그 대학에 가서 내가 캠퍼스에서 뭘 하고 코로나도 끝났으니까 거기서 뭘 하고 아마 인스타랑 뭐 이런 거 보니까 아 진짜 부럽다 가슴이 설렘은 됩니다 너무너무 간절하면 돼요 그 간절함 속에서 뭘 해야 된다 진짜 어려운 겁니다 이거 정말 어려운 건데 꾸준함 이거 되게 어려워요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꾸준히 이거는 누가 정말 열심히 하느냐 요것도 중요하지만 누가 흐트러짐 없이 꾸준하게 끝까지 가느냐 이 싸움입니다 수험생활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꾸준함을 제가 꼭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끝내 끝내 요런 것들을 이뤄냈을 때 성취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니 이 캐스트를 보신 여러분들 3월 학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분명한 목표와 그 피드백을 받을 때 과정이다 요런 걸 생각하시면서 긍정의 힘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3월 학평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잘 준비하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제가 진심으로 긍정의 힘 담아서 응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절대 아프지 마시고요 그리고 많이 웃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